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립 9주년 감사예배 또 원리스 2회 성교대회 드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2015년 4월에 우리 원리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 가지고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하고 싶다는 그걸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큰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일주일을 그동안을 살아오셨던지 간에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사 하시는 절대 목표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리스 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회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하나님은 참 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문제고 우리가 볼 때는 큰 사건이고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기인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길로 만드십니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의 사건이 생기냐 그런 우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주권 속에 바라보면 그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9년 동안 인도하셨어요 시작도 여정도 큰 응답도 항상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어떻게 보면 갈등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하나님의 절대응답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절대응답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응답은 바뀌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쌓아온 것을 이게 언제 없어질까 세상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절대응답이기 때문에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지금 뉴저지 원리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더 눈에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절대적인 영원한 응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리스 교회 세우시고 응답도 참 많이 주시는데 고민도 좀 계속 생각해 보면 고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리스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이 원리스 교회에 이런 좋은 제자들 랩런트들 왜 보내셨을까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왜 주셨을까 저에게는 문제도 기도 제목이었지만 응답도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귀한 응답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계획이 뭘까 늘 그걸 두고 질문하면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귀한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참 많은 시간 우리 교인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2022년에 안을 살리기 위해서 밖을 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최고의 소원인데도 이 전도의 고민 속에 선교까지는 사실은 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가지고 여정을 인도하셨어요 안과 밖을 살리는 마가다락방 전도 선교론 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렘론트 운동, 알류티시 운동 그 응답을 생각지도 못한 시간표에 생각지도 못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알류티시라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좀 별개로 하나님은 중남미의 알류티시의 응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주신 거죠 함께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알류티시의 응답 속에 사실은 크게 받은 응답이 저는 선교의 응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9주년 감사 예배를 4월이죠 저희가 4월 12일 처음 예배를 드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원리스 선교대회가 작년에 시작되고 이 시간표가 함께 맞아져서 이렇게 9주년 설립 감사 예배와 또 원리스 선교대회를 함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닌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 여정 속으로 선교의 여정 속으로 영원한 선교 응답으로 하다가 마는 선교 말고 우리가 힘내서 하는 선교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선교 영원한 선교는 영원한 겁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부터 전도 선교는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를 우리의 작은 고민 속에 하나님은 미국 보그마의 언약 속에 우리를 중남미 보그마로 237 보그마로 또 오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큰 언약 속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응답과 선교의 응답 속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우리 9주년인데 앞으로 20주년, 30주년, 100주년 쭉 가겠죠 교회가 쭉 교회가 인도받아 갈 텐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지금 문 닫는 미국 교회 교회당은 문을 닫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내가 교회고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내가 교회고 또 이 교회들이 모인 이 원리스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찾으실까 기뻐하실까 다윗을 두고 이는 내 마음의 합한자다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운동 하나님 또 큰 세계보고마의 문들을 열어가셨거든요 우리도 이왕 신앙 생활하는데 이왕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 문제와 상관없이 문제는 늘 와요 문제에 내가 빠져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그게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응답받으시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이 시대 강대국 미국에 살게 하실까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 왜 나를 원리스 교회에 다니게 하실까 나는 왜 원리스 교회 중직자로 세움받고 나는 왜 원리스 교회의 성도로 랩런트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실까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냥 따라오는 거 말고 그냥 오는 거 말고 왜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발견해야 나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의 이유가 없어져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리가 없어지려면 내가 이 교회 다니는 원리스 교회 다니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구주년 설립 감사 예배 또 성교 대회 이 큰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앞에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나의 응답이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랩런트들도 이게 부모 따라오고 친구 따라오고 이러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나의 언약으로 나의 교회로 나의 성교로 이게 일찍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면 진짜 세계보고마의 랩런트로 하나님 중직자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교회 응답이 어떤 교회 응답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 와서 응답받고 예배드리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싸우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헤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홍을 하잖아요 창세전에 있는 거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게 오늘 나타난 바 되는 그 교회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과 맞으면 돼요 그죠? 언약과 맞으면 되고 내가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 참 제자가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을 희미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주셨어요 아담의 후손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자마자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언약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한 번씩 정확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 피언약 피바를 때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보라 처녀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떠난자 하나님 만나야죠 인마 누엘이 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종교생활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해도 해도 힘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라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듣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 땅의 복이 뭐가 복입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열심히 그냥 성실히 교회 다니면 응답 받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교회 안 빠지고 어렸을 때부터 금토일 하면서 교회가 단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왜 계속 계속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를까 그런 고민 속에 하나님은 저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다녔는데 목사님이 말해주셨을 텐데 저는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들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선명한 복음을 저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실은 그리스도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는 중에 쭉 또 그리스도 알면서도 사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영적인 게 희미하니까 사실은 영적 문제 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는데도 영적 문제 계속 일어나요 영적 문제 일어나고 전쟁 끝나지 않고 다툼과 어떤 갈등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 하나님은 다른 것이 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단도 안다니까요 사단도 알아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고 영적 문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게 전부구나 이 속에 다 있구나 이거에 대한 답이 날 때 하나님 저에게 사실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혹시 확 안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언약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강단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속에서 찾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시간표를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제가 미국에서 받은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응답입니다 아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미국의 미국 보그마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게 오직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 답을 주셨어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다른 것으로 그러면서 언약의 흐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내시고 40일 동안 감남산에서 집중하셨습니다 그 집중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 나라 속에 의식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속에 고통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그 속에 하나님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딴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이 미션을 주신 거예요 세상 나라 살리라고 사단 나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하나님 원약의 흐름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도 다 주셨어요 우리 방법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아니어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여정 속에 138의 여정 속에 이 138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소수가 모인 마가 다락방 그 자리에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쓴 그 자리에 오순절날 오순절날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가 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축만 가지고 세계보고마 하는 마가 다락방 교회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계속 우리 교회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다른 언약이 아닌 선명한 오직 그리스도 선명한 세계보고마 선명한 마가 다락방 하나님 이 전도 성교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응답이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응답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인도 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안디옥 교회 성교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교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요 절대 목표예요 재림주로 오시는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의 성교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성교 속에 우리가 그 응답을 하나님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성교가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성교가 딴 게 아니잖아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우리 박성교사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금요예배로 또 현장으로 하시면서 안타깝게 주신 메시지가 저는 영혼구원이었어요 80% 90% 60% 지금도 지옥가고 있다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지옥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옥가는 영혼을 향해서 간절히 안타깝게 그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움직입니까 여러분 나의 마음이 어디에 움직이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지옥가는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게 성교운동이에요 우리가 전도 성교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 현장에 내 주변에 생명운동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지옥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영혼은 다 병들었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있는 삶이 완전히 눌려 있는 그들을 하나님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교운동은 결국 치유운동 치유운동 그래서 창세기 1장 27자 원래 인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치유운동이 다 곳곳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성교옹답입니다 성교옹답은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결국은 이 운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랩런트 운동입니다 랩런트 안 남기면 미래가 끊어지잖아요 왜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어렵냐 후대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 전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10분의 1 남아있는 것마저도 없어질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 하나님의 언약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보구마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생명 살리는 거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제자 부르고 랩런트 불러서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겁니다 성교 운동은 결국 랩런트 남겨야 돼요 랩런트 운동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랩런트가 결국은 제자로 남아야 돼요 제자 그냥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진짜 쓰임받는 제자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시대의 왕 앞에 가서도 답을 줄 수 있는 랩런트 랩런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진짜 성령인도 받아서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랩런트 남기는 이 영원한 성교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이 전세계보금화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가 시간표예요 시간표를 확인하는 게 말씀이요 기도요 전도 성교의 흐름입니다 내게 기도 응답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 살리는 절대 망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자잖아요 현장 살릴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 지금 이 시간표는 절대 망대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에도 시험들지 않는 절대 망대 보좌의 절대 망대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보좌의 절대 망대 어떻게 세우냐 금토울 시대 집중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거 사실은 힘들잖아요 힘든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주일 날 또 금토울까지 와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금토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금토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것으로 치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해봐서 압니다 세상 것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금토울 와서 치유받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받아라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집중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 찾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시는 답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라고 오력 얻으라고 우리에게 금토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금토일 오면서 힘을 얻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막 금토일이 힘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금토일 3일 교회 다 오라는 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일 하루도 집중해서 치유받고 힘 얻고 답 얻고 그리고 이제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금토일이 우선순위가 돼서 이제는 주일날 딱 힘 얻고 답 얻어서 월요일날 현장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힘 없으면 일주일 동안 치인단 말이에요 눌리고 상처받고 얼마나 현장이 치열합니까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고 육신 전쟁터이고 영육이 전쟁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맨몸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으로 집중해서 완전히 힘 얻어서 나가는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세 가지들이 24 있는 교회 주일만 문 열고 수요예배 문 열고 이게 아니고 24 빛을 비추는 24 237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 진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이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뜰 기도 속에서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후대가 지금 무너지는 이 시대 후대가 병든 이 시대 우리 후대 아이들을 렘넌트로 키우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교회 우리 교회 지금 주신 큰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같이 이 응답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RUTC RUTC 우리 중남미 RUTC 큰 응답 속에 또 하나님 미국의 RUTC를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RUTC를 꿈꾸냐 진짜 지금 이 시대 재앙막을 후대를 렘넌트로 키우는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학교 RUTC 하나님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것이 급속도로 스피드되고 있는 이 시대 재앙도 스피드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어려워지는 이 시대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를 렘넌트로 키우는 우리 렘넌트를 오직 보금 가진 렘넌트로 키울 학교 RUTC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주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 응답 하나님의 영원한 성교가 우리의 응답 이 지금 주신 절대 시간표가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하나님의 이 주신 영원한 응답이 성추될 건데 이게 나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죠 나의 응답 돼야 돼요 나의 응답 응답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입니다 나의 응답 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나의 언약 되면 나의 응답 됩니다 언약 붙잡으면 역사는 누가 아냐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돼요 언약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업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전문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 손님으로 오면 안 돼요 교회 구경꾼으로 오면 안 돼요 구경꾼 손님 이러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교회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선교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 선교응답의 주역 그래서 이 시대 로마서 16장의 증인 로마 보그마 렘론트 운동했던 이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교회 응답 안디옥 교회 응답 로마살린 로마 교회의 응답 그래서 이 교회의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전도 선교 언약이 나의 언약 되기를 기도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해달라고 나의 응답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응답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하나님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를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영원한 성교응답 속에 절대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응답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랩런트들까지 이 교회 응답과 성교 응답이 나의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